안녕하세요 오마이형토입니다. 유튜브님들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의견을 듣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오마이형토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일을 하는 업이라 시공의 기록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서 그 중 일부를 블로그와 유튜브에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소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가 올려놓은 사진과 영상을 가져다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맞지도 않는 가격과 시공법을 올려놓고 자신들이 시공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 2018년 11월 13일 어느 설계사무실에서 아궁이 만들기 견적을 의뢰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해보니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공한 아궁이 만들기 영상을 겹쳐한 사진이 한쪽에 실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상담이다 보니 견적은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 출처에 대해 물어보니 직원이 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그 직원을 바꿔달라고 하니 외군 중이라고 하더군요. 복귀하면 이미지 입수 경로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기에 1월 12일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십니까? 네네, 저입니다. 아, 예. 저희는 오마이 황토의 홍성삼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마이 황토의 홍성삼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가마솔 아공이 만들기는 잘 설치하셨나요? 아, 저희가 이제 토면을 그렸는데 아직 중공이 아니라서 시공 아직 안 들어갑니다.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미지 도용해서 담당 직원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가타부타 말씀은 없으셔서 답을 주셔야 되지 않았었나요? 아, 뭐 이미지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요. 아, 제외를 시켜도 저희한테 이제 줄 때라든지 어떻게 사용했다는 그 출처라든지 그런 건 분명히 이거 이미지 도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법적인 뭐 조치는 취해도 될까요? 그러면? 법적인 조치라는 게 저조권법 침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아직 이용을 한 게 아니죠. 비상업적이든 상업적이든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은 저작권 침해를 한 겁니다. 저작권 침해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도 제가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사용을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제작자님께 지금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 전화 뭐 사용하겠다고 승낙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희한테 승낙을 받으셨나요? 승낙 이전에 저희가 이제 제작 의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제작자님이 그걸 보고 참고해가지고 도면에 넣어놨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지 저희가 납품을 했다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전화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출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출처를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출처와 직원이 하셨다면서요? 직원이 작업을 했다고 하셨고 직원이 들어오면 그 출처라든지 그것을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갔는데도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하라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요.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과장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후 이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누구인지 몰라 녹취는 못했습니다. 전후 사정만 묻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이날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드는 일인지라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